연휴 내내 원주를 비롯한 영서 남부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기승을 부린 가운데 연휴가 끝난 후에도 이 같은 대기상태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는 원주 107, 횡성이 97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초미세먼지도 원주 92, 횡성 83, 0월 58, 평창 53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강원 보건환경연구원은 내일도 먼지가 대기에 남아있는 상태에 해외에서도 먼지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